당신 내 맘 깊은 곳에 외로워 지우셨나요 아주 많은데 그냥 스쳐 지나갈 바람이라면 모르는 다인들처럼 아무 말 말고 가세요 잊으려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욱 더하겠지만 강강이 하란에 너무너무 당신을 난 잊을게요 이제 강랑시인 김삿갓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진짜 궁금해 진짜 너무 궁금해요 누구야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배우 김정태씨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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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